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860-3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초등 맞춤형 돌봄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안내합니다. 이번 지원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련되는데요. 숙제 챙겨주기, 학원 보내기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신청은 센터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860-255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2019 구로청소년극장축제를 안내합니다. 구로청소년극장축제는 11월 23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. 전석 무료이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. 축제에서는 댄스, 퍼포먼스 등 다양한 예술의 향취를 맛볼 수 있으니 함께하셔서 특별한 추억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구로문화재단 2029-17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